이거끄렸드 지난번에 도와준거 그거다 내 전에 아무도 도와줬거든 사람들 아 뭐 딴건 없어도 좀 뛰어나잖아 이런저런 느낌으로 삿대잖아 지금 얘가 지금 생활의 달인 같고 안녕하세요 새활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난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참 쉽죠 미친 딸감 6개 다 처먹었네 잠깐만 헐 아까 딸감 6개 만들었네 야 많은데 뭐 야 10개 만들어라 쉬지 않고 일하도록 아까 딸감 6개 넣었는데 그장 누구도 없어진구나 아 씨 끌리다 하면 없어지는구나 그것도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니들도 몰랐지 자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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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야야야야야야야 야 너 이거 너어봐 좀 몇 개 넣어봐 온도 내려가는거 보고 눈을 삿때라 그러니? 미쳤어? 마르코 추워서 깨면 너도 니가 감.. 예에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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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물결표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꿈찾기님 지금 추워서 마르코 깨면 얘들 삿때죠 그냥 공포에 쭈그리고 구석에서 서있어야 돼 하늘명 동명 우리가 난로가 되어줄게 주변에 뒤지쳤또네 오 그러세요 땡큐 땡큐 미쳤어? 미쳤냐고 너네려 놀라가 너..너..너 쉬어 미쳐..니가 일해 싸가진 새끼 미쳤어? 이 새기 미친듯? 이 새기 말도 안해도 지가 알아서 쉬러가 그장 어이가 없네 하라고도 없는 새끼 멍 너 일안하나면 마르코고 부으면 어떡할라그러냐 처맞을건데 빨리 일해 마르코한테 걸리는기 전에 여배 마르코 자면서 깨는 순간 일단 니들 공포의 시작이야. 마르코 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잖아. 니들. 얘네들 지금 마르코 깰까봐 지금. 저.. 진짜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지금. 살인마. 살인마 마르코. 살인마가 마르코가. 살인마에 마르코가 깬 순간. 집안 분위기는 쎄해진다. 쥐들도 움직이지 않죠. 공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마치. 마치 마교 교주 같은 듯한. 마교 교주 뜨면 그렇잖아. 저거 뭐지? 저 책 뭐야 그거. 무역제 같은데 보면. 마교 교주가 일어나면. 공기가 무거워진다. 삽댄다. 눈썹 하나 딸리는 것조차도. 느낌이 온다. 미쳤잖아. 마르코. 마르코. 마르코한테 다 뗄까 봐야 되고. 각 잡고 앉아. 일 오직 열심히 하고. 마르코 수지 까고. 빡. 하불 경계가. 가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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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점점 얼굴형이 지금 범죄형으로 변하고있지 에아!!! 슬톱 1도 있어야 돼! 그 의제 등고 지금 마르코 밖에 나와있을때 애들 둘이서 이야기하고있어 야 요즘 마르코 눈빛 좀 바뀐거 같지 않냐 애가 점점 무서워진다라고 야 걔 왜그러는데 요즘 왜그래? 걔 옆에서 몸을 못 가누겠어 몸이 떨려 그래? 나도 그런데 지들끼리 오지게 막 이불속에서 막 노바리하고 노바리 깎고있어 마르코 개무섭 얘들아 오늘 고기 한 12분 가져왔다 이러면 오늘은 어느 사람이 죽었을까봐 몇시? 마르코 마르코 인간 개쓰레기 만들고 일로와봐 뭐있냐 여기 없냐? 미안 이리와 그면 이쪽으로 일로 너! 어쩌로 건너가 봐 여기도 뭐있네 서리 마르코 고마워 에? 아니 나는 딴 말하는거 아닌데 마르코 짱세다는 얘기한건데 애들 지금 마르코 때문에 숨을 못 쉬고있다 숨을 못 쉬고있다 숨을 못 쉬고있다 숨을 못 쉬고있다 사 뗀다 사 뗀다 벌써 11시야? 헉 시간 오지게 잘간다 역시 마르코 마르코 숙을 하고있으면 시간가는줄 모르지 없어 여기는 다가져 가자 지하로 지하로 아 셋톱을 안가져왔네 셋톱 이거 하나도 있어야될줄 몰랐네 이제 없잖아 이쪽에 다 챙겼지 오케이 챙긴건 다 챙겼고 이제 중요한 물자를 먼저 나르고 종 중요하지 않은건 나중에 천천히 옮기고 뭐하자 뭐하자 쌓아 봅시다 이거 옮기고 종 종 바로 내부기고 빠루 내부기고 나무... 많잖아 지금 나무집에 한 40개 있을거야 한 80개 있어 80개 총을 열려면 됐다 이래가지고 오면은 다음에 쇠톱 하나 가지고 오면 끝 여기도 이제 올일 없죠 나가자 나가자 마루코 씨 마루코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 27일째 얘들아 나왔다 아 오셨습니까 바로 일어나자 봤지 봤지 야 밥좀 해놨어 불은 네 밥 지금 하러 갈게 아 다 식었잖아 뭐하냐 니들 닐 집에서 노냐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이거 필터 갈아야겠는데 나도 밥먹어 좀 차가운데 뭐 맛은 있네 카면서 애들 막 갑자기 분주해지 나 각잡고 앉아있을게 누가 놓으나 나머지는 부탁해 어 할일이 생겼다 아니야들 개 분주 이제 마루코가 썼네 야 야 너들 지금 장난치냐 아니 걸어 가는 거 걸어 다녀 사떼거든 마르코 깨는 순간 사떼 분자 파괴 띠덩이지 마 마르코 마르코 자는데 사떼데 확 걸어서 조용히 또 10개 만네 마르코가 오늘 차갑다 그랬지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잘해봐야지 잘해봐야지 가고 아 이제 뭐 여유로운데 그렇지 않냐 여유 그 자체죠 원없이 요리하는데 똑같아 맨날 쥐고기 야채죽 쥐고기 야채스프 쥐고기 야채스프 이런거 맨날 똑같아 만드는거 그거 밖에 없어 불쌍한거 생활의 달인같은 새끼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만 녀석을 한 줄 아는게 그거 밖에 없어 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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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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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톱 하나있냐 돔 아 하나있네 개꿀 어 뛰지마 등신 마르코 깨면 너 어떻게 할라그러냐 미쳤어 조심히 천천히 다녀 됐어 이제 조 조용히 졌지 됐어 가자 마르코 깬다 이제 마르코 벌써 다 나왔어 흐흫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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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나왔네 세트옵까지 한거고 흐흫 야 마르코 총맞아도 3일 있으면 다 나왔네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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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서 사 떼는거니 마르코 이제 지금 몸빵 몸빵이 원래 약했는데 몸빵 갑박 오지게 세서 사 떼다 아 일본 야쿠자 깍 일본 야쿠자 깍 일본 야쿠자 깍 라인 여고라 이렇게 여기 거기다 막 이런거 열고 이럴때 아니 잠겨있어 그렇다면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지 가면서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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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이제 다 가져간다 왜 이거 봐야 못 가져가? 야 총 이거? 나 샷거라고 다 있는데? 또 만들어.. 아 만들어서 팔까? 만들어서 교환품에.. 교환품에 넘기잖아 갈수록 추워집니다 파불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르코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파불 어딨냐? 파불 열어먹어 먹고 나와서 뛰어놀아 마르코 왔어? 내가 눈사람 한번 만들게 아주 보기 좋구만 계속 그렇게 하도록